똥물이란 폴루트워터라는 물류장의 스킬이다. 힐과 물약을 감소시키는 디버프 스킬이다. 현재 보탄때 대만의 힐 세례로 답이 없는 상황이다. 앞으로의 원큐 똥물이 기대되는 부분이다. 윤터도 안 돼? ㅅㅂ 조은이 먹어도 안 돼? ㅅㅂ ㅅㅂ 좋았어. 법사도 이게 1등 법사도 아예 반 염도 못 버티네 이제. 똥 물러버리니까 힐 받고 버티는데. 이게 리마스터에서는 게일 걸리면 효과가 존네 오져버리는데 지금 린터블리에서는 게일 걸어도 이건 뭐 걸은 건가? 쌀이 안 해? 브라우스 쌀? 사는 근데 당일 거냐고. 아. 할 정도로 별 큰 차이가 없어. 근데 똥물 같은 경우는 효과가 동일해. 50, 마이너스 50, 마이너스 50. 뭐가 마이너스 50이냐면 힐 회복량 50% 마이너스. 물약 회복량 마이너스 50%. 지금 이게 개X같은 게 뭐냐면 똥물 걸리면 그나마 힐은 빨라. 근데 물약은 딜레이가 존네 길어. 안 그래도 안 차는데 더 안 차. 거의 노물이라 생각하면 돼. 흥흥. 똥이나 먹어라. CXX. 따이. 똥 똥 똥 싸버려 대가리에다 똥 싸버려 똥 똥 싸버려 이씨 따위 똥 똥 똥 싸버려 똥물 씨바 대가리에다 똥 싸버려 이씨 너도 씨바 대가리에다 똥 싸버려 똥 똥 똥 싸버려 똥 똥이나 먹어라 이씨 꽉새끼야 야 이 새끼 28등 너 30등 돼봐 이 개새끼 흠흠 이 새끼 랭킹을 갖다가 죽여서 따라잡아야되겠어 이 새끼거든 어? 28등? 자라 푹 자라 씨바 튕겨버려라 그냥 대기 떠고 그냥 푹 자라 오늘 다가야 네 랭킹 나 진짜 마시라마 하하하